구기자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산림경제 홍만선 18석이구요. 구기자즙으로 되어있구요. 원문입니다. 번양문입니다. 구기자를 날것으로 갈아서 즙을 내어 쭉 한 사발에 즙 한 잔을 넣은 다음 이를 익혀서 꿀을 조금 넣어 함께 달여 먹는다. 시는 지 구기자와 지왕을 각각 즙을 내어 즙 한 대에 꿀 반대를 타고 삭이 냄비에 함께 달여서 묽은 엿과 같이 만들어 매번 크게 한 숟가락씩을 술이나 끓인 물에 타서 먹는다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조리법 방법 1 구기자를 날것으로 갈아 즙을 만든다. 2 쭉 한 사발에 즙 한 잔을 넣어 익힌다. 3 여기에 꿀을 넣어 달인다. 이렇게 되어있구요. 법 2에는 1 구기자와 지왕을 각각 즙을 낸다. 2 즙 한 대에 꿀 0.5대를 넣고 묽은 엿 정도의 점도까지 달인다. 3 여기에 술이나 끓인 물을 넣어 함께 먹는다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4기 냄비가 필요합니다.